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17일 최병국 에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밀히 고려대 연구교수가 경향신문에 기고했던 정동 칼럼 제목은 민주당만 빼고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왜 번지고 있느냐 바로 그 문제는 민주당이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이 문제에 관해서 각 언론기관이나 또는 인밀히 교수 본인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커져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언제까지 이 사건을 계속 뭉갤 것인가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왜 이런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이 칼럼을 고발한 것은 지난 5일입니다 그리고 고발하고 나서 여러 곳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 하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와 관련해서 고발을 취해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거를 14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했는데 이때 이해찬 대표가 도대체 누가 고발하자고 했느냐라고 하면서 버럭파를 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고발 명의가 이해찬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고발해놓고 이게 문제가 되니까 도대체 누가 고발하자고 했느냐 이렇게 버럭파를 내면 이게 도대체 그런 문서 위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이게 1차적으로 황당한 일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때 14일 날 쿨하게 사과하라 또 뭐 이해찬 대표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근데 쿨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왜 그러냐면 14일 날 공보국 명의로 성명이 하나 나왔습니다 무슨 대변인 명의도 아니고요 공보국 명의입니다 공보국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당 사무처입니다 당 사무처 제가 한참 현장 기자를 할 때 당 사무처의 공보국이라는 것은요 그건 그냥 행정실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자들을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그 명의로 성명 선전국이라고는 있었습니다 당시 그거는 그야말로 당보 뭐 이런 거 만드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사과 성명을 낸다고요? 어이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아마 대변인이나 또는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나는 사과하기 싫어 라고 했기 때문에 공보국 명의로 성명을 낸 것이 아닌가 싶은데 공보국 명의 이렇게 냈습니다 고발 조치가 과도했음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한다 직접적으로 사과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임미리 교수에 대해서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성명을 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임미리 교수 본인이 페이스북에다 어제 공보국 성명 하나로 사태를 종결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민 앞에 표혜론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요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어제 그저께 이게 뭐 그러냐면 14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가 열릴 그 즈음에 이낙연 후보 서울 종로에 출마한 공동선거대 최고위원장이죠 이해탄 대표와 이낙연 후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한없이 겸허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지금 이 선거철 그 다음에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데 대해서 여기에서도 직접적으로 임미리 교수에 대한 사과는 없었고요 그 다음에 이 칼럼이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에 대해서 칼럼에 대한 직접적인 논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한마디 했죠 민주당이 잘못했다는 말 그 다음에 임 교수에 대해서 사과한다는 말이 안 들어있다 그러니까 그냥 깨끗하게 손 털고 나가려고만 한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마치 제3자인양 유체이털 화법식으로 그거 잘못되고 민주당은 겸허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만 얘기했지 이 본질적인 문제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제대로 사과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주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이낙연 후보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마 이낙연 후보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요구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4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서 공보공명으로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제 주말이 있었죠 15, 16 그리고 오늘이 17일입니다 자 오늘자 신문 방송 어제 저녁 뉴스 방송 저녁 뉴스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제히 정말 무슨 진볼 우파 언론 좌파 언론 이런 거 전혀 가리지 않고 표현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 오만하다 이런 식의 지적을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빼놓지 않고 했습니다 칼럼도 나왔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시점에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네이버를 들어가서 쳐봤더니 제 썸네일에 표시가 돼 있죠 민주당만 빼고라는 제목을 넣어서 네이버에서 검색을 했더니 2만 7,117건이 나왔습니다 2만 7,117건 불과 며칠 만에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으로 된 게 사실은 2월 13일 날 임미리 교수가 자기 SNS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으로서 고발을 당했다 근데 이거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전에는요 실제 임미리 교수의 경향신문 기고가 한 거 그거 한 건 있었습니다 그 한 건이 올라가 있을 때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는데 진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진짜 한 10만 명 정도가 주목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경향신문의 ABC협회 공사 기준으로 보면 유료부수가 한 16만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한 10만 명 정도가 봤다고 치고 많이 봐서 많이 잡아서 그랬을 텐데 이것이 며칠 만에 지금 나흘 만이죠 뭐 오늘은 지금 새벽이니까 나흘 만에 2만 7,117건으로 늘었다 이 얘기는 정말 어마어마 이런 걸 두고 일파만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일파만파에 일조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아마 임미리 교수가 어저께 표현의 자유의축한 데 대해서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또 이 치녀 인사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지만 이런 때마다 이 조국수호 뭐 이런 거 외쳤던 치녀 인사들 서초동 시위에 나갔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오히려 또 반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를 했다 이런 소식이 또 오늘 또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녀 인사의 눈치를 봐서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고 그 다음에 임미리 교수에 대한 쿨한 사과 이해찬 대표가 쿨하게 사과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쿨한 사과를 하지 않고 버티고 뭉개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지 이런 분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치녀 인사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고 그러면서 임미리 교수에 대한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 눈치를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더군다나 선거 앞두고 핵심 지지층인데 저 같으면 제가 민주당이라면 치녀 인사들을 오히려 설득하고 이 국면에서는 이렇게 쿨하게 사과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철저하게 치녀 핵심 지지층 친문 지지층에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거는 엊그제 있었던 공천 과정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이른바 친문 지지층으로부터 낙인이 찍힌 금태섭 의원, 조홍천 의원 뭐 그런 사람들 전부 다 지금 추가 공모 지역으로 선정되거나 아니면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하여튼 쉽게 주지 않겠다 뭐 그것이 곧 탈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쉽게 공천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최악의 경우에 공천 탈락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도 결국은 친문 지지층에 대한 지금 민주당 지도부의 눈치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미리 교수에 대해 쿨한 사과를 하고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고 이 사건을 일단락 짓지 못하는 것도 바로 친문 지지층에 대한 눈치 때문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뭉개기의 핵심 본질에는 바로 친문 지지층의 지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걸 외면하지 못하니까 지금 뭉개고 넘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민주당의 오만한 자세가 있다 오늘 이 민주당만 빼고라는 것을 비판하는 각종 신문방송 언론 매체들의 그 제목에 보면 오만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뭐 사설 같은 데에도 많이 있고 왜 오만하다고 보느냐 결국은 우리는 핵심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런 비판을 해도 우리는 충분히 버텨나갈 수 있다 하는 좋게 말해서 자신감 나쁘게 말해서 그런 오만함이 묻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임미리 교수가 나한테는 아무런 사과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 데 대해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임미리 교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시하고 우리는 대응하지 않겠다 공보국에서 유감 표명한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실제 오늘 아침 각 언론에 비친 민주당 관계자의 코멘트를 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4일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이미 결정을 했고 그것 때문에 유감을 표명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사과로 끝난 것이지 라는 식의 인용이 지금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민주당 스스로 임미리 교수 정도 사건은 무시하고 넘어가도 된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는 모양인데 과연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 언제까지 뭉갤 수 있을까 제가 그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결국 저는 지지율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지율 아마 당에서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지율 발표 조사가 금요일 날은 한국갤럽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얼미터 리얼미터가 아마 오늘 저녁쯤에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저녁쯤에 되면 또 아렌서치라는 곳에서 정기 여론 조사를 합니다 리얼미터와 아렌서치는 다 ARS 조사이긴 하지만 추세를 보는 것에는 굉장히 유용한 수단이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지난 금요일에 한국갤럽 조사가 나왔고 그 이후에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아마 주말에 조사한 리얼미터와 아렌서치 조사가 나올 텐데 여기서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가 또 떨어졌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면 아마 조금 더 진전된 사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라는 것은 결국 국민 지지를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떨어짐을 확인하고 그리고서 아마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것이 단계적인 조치일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간에 제가 보건되는 적어도 집권당이라면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14일 날 공부국 성명으로 유관표명을 한 이후에 사실은 주말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을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어? 이 상황이 심상치 않다 그러면 곧바로 쿨한 사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이 바로 소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게 위기관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다 어떤 식으로든 정당은 뭐 정당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큰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다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게 마련입니다 그럼 그 벌어지는 일 자체를 막으면 최선이지만 막기 어려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이 벌어졌을 때의 수습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환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아픈 곳 아픈 곳을 어떻게 도려내느냐가 그 정당의 지속가능한 것을 예고하는 지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그 예고 지표 시스템이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오늘 내일 중 또는 이미 지금 조사를 돌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에 심각한 영향이 있다고 했을 때 이 임미리 교수 일파만파 이 사건의 파장을 아마 무마하고 넘어갈 것이다 그때 쿨하게 사고할 것이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그다지 지지율 격차가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계속 뭉개기로 나갈 텐데 제 느낌 저의 경험상으로 보면 아마 오늘 내일 중에 사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이 사태가 마무리되고 여진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